음... 고나샵! 간단하게 장세의 결정을 구매하고 경품을 받아가 UID, 서머, 수량 선택, 결제수단 선택하면 끝! 그리고 또 하나! 카비사트 아야카에 대한 기준을 풀면 주첨을 통해 장세의 결정도 준다고? 경품은 에어팟프로, GX 무선 헤드셋, 마우스, 장세의 결정 2240개! 야, 임자! 그래 이 소리를 끊어서 격부 가져가자 어어... 야 뭐해! 너희들 이러면! 씨... 씨.... 이야앞아앞아앞앞아앞아앞앞앞 아앞! 아앞... 흥흥흥흥흥 흥흥...흥흥흥흥흥 흥흥 흥흥흥흥 흥... 음 음